먹고 가나? 근데 이거 먹고 가도 계속 먹어야 되는 게 왜 그러냐면 그렇지 않으면 얘는 바로 날 때려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이거를 내가 방치를 하면 얘가 여기를 다 노란색으로 채운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를 때린다고 소패를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계속 먹고 빠지면 틈을 봐서 다시 먹어줘야 돼 다시 병력을 배치를 하고 이 하위가 잘못하고 있는 게 여기 다시 먹어줘야 되는데 이쪽을 다시 먹으러 와도 괜찮다 그거죠 여강은 왜? 굴량 고갈된다고? 왜? 누가 나가 있어? 자체 굴량이 없나? 잠깐만 여강에서 좀 사면 되지? 오해 굴량 아이 오해 굴량밖에 없네 오해 굴량 오해 연애 수춘의 연애 수춘의 연애 상인이 없나? 상인이 없네 건업에서 만 개 정도만 이게 변략이 3만 있으니까 3만을 못 버틸 만큼 그... 있나 보다 생산이 안 되나 보다 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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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업에서 이쪽으로 수정을 해야 되겠네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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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안 돼서 점령이 아휴 귀찮다 잠깐만 상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지 뭐 좀 굶어 죽어도 주택 요기 훈련을 또 훈련을 또 시켜야 되니까 돈은 많아 18,000이나 있어요 여기는 됐고 훈련을 좀 더 하고 가야죠 인재를 몇 명을 한 두 명 정도만 일로 가야 되겠네 노는 놈 환계, 엄준 이렇게 토성을 깔아놨어 와 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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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은áveis 진짜 마지막 공atra와 원소 얘가 왜 삼촌 와서 죽냐. 초원하다 굴량이 상인 언제옴 400 남았는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하나 더 되겠는데요. 저는 전병률 출정합니다. 불량이나 혹시 못 알 수 있으니까 불량이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토상 부수도 있겠지? 어? 뭐야? 여강에서 일부병사 타령. 타령이 엄청 많이 하네. 잠깐만 상인이 왜 이렇게 없어? 왜 안 들어오지 상인이? 야 우리 아까 3만 얼마 있지 않았나? 타령 엄청 많이 하네? 아 위험하다 이거. 위험 위험 위험. 위험하다. 위험하다. 잠깐만. 수춘해서라도 옮겨줘야 되나? 야 이러면 돌려막기인데 이거. 이거 돌려막기에요. 이거 돌려막기에요. 아 진짜. 아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임상 먹었고. 돌려막기잖아. 4만. 어떻게 먹어야지. 이렇게 먹고 손책 먹고. 돌아서 이걸 같이 때리고. 내가 생각합시다. 우선 여기 왕랑 먼저 먹고. 왕랑 이게 마지막이죠. 왕랑 엄청 많이 자랐네. 왕랑 엄청 많이 자랐네. 이게 부족해 분량이. 상인이 안 들어와. 상인이 안 들어와. 도성 까고. 도성 까고. 도성 까고. 구춘 중계. 까고. 도성 까고. 도성 까고. 도성이 얼마큼 내구가 있나 좀 봐야겠다. 도성이 얼마큼 내구가 있나 좀 봐야겠다. 오케이. 오케이. 왕랑. 도성이 비와. 조성 까고. 도성이 쎈가요? 도성 까고. другой spring 감상. 도성이 4강 Later. 도성이닥 비와. 고추 rectanglas. 쪽 Politik. 이것 allevi입니까. 이렇게 안 쎈데? 아 여왕 또 30만원 아 그렇게 많이 타령하진 않았는데 안풍은 다 찾았고 임성을 찾고 있고 다시 얘들이랑 싸운다 좋았어 슥 가서 그러면 슥 위축을 보내서 슥 보내야 됩니다 슥 창읍까지 먹게 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야살 할텐데 7만원 있고 군량이 11만 2700 있어 군량 들어가면 만개 들어가면 만개 불량이 병산만큼 있어야 되는데 만개 오가 치환이 나빠지지만 자금을 증수하시오 막으면 되죠 발란군 나오면 저 여기는 진짜 두 명밖에 없네요 상인이 들어오면 무조건 사자 상인 상인이 근데 안 와요 왜 아무데도 없어 상인이 자 어디 보자 때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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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민재 탐색 민재 탐색 민재 탐색 좋았어 오해 명품 3만 9천 소프의 자금 시야는 조금씩 떨어져 내지 않을까 이게 한 천 메시 깎나봐요 그쵸 상태를 보니까 세ohl 어떨까요 감사합니다 요 Us 우리 우리 격려 어휴 報告いたします かしこまりまし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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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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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0명 14,000명 아 또 왔어 얘 금방 온다 여기 금방 온다 켜야겠다 10,0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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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부셨어 뭐가? 사마의 멸망했대요 아 또 원소한테 들어갔겠다 저건 뭐 볼 것도 없다 포로 들어갔던지 아니면 아니면 포섭에 됐던지 사마의는 안 됐네 우선 사독 됐죠 됐죠 뭐 명품이다는데 찾아지질 않네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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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자? 손자병법? 아니죠? 이미 헷갈리게 쟤 놀림 많이 받았겠다 손자라 그래가지고 니가 이렇게 똑똑해 너 손자병법의 손자야 안목이 있으니까 보증을 무조건 보내야 되나? 자 일로 갈거고 신고날거고 부질거고 분량이 3만 천 아 만개정도 만개정도 딴 데 어떻게 됐나요? 1만 천 장류가 깊숙이 들어왔다 잡혔네 야 호래간 다시 먹겠다 조조가 그니까 여기에 왜 7만이 있냐고 부캐 바보야 원소가 멍청한가봐 여기 7만이 일로 왔으면 그냥 밀었겠다 여기 7만이 있을 이유가 있어? 여기에 7만이 없어도 한 근데 얘 생각은 이거지 내가 두개가 여기를 때린다 이거죠 그렇지 않고 근데 여기 7만이 있을 필요가 없이 3만만 있어도 여기 3만으로 이 3만 견제하고 여기 4만 있으잖아 7만이 일로 가면 그냥 이기겠다 진짜 되게 멍청하네 어 장막 죽었어요 이게 죽어였는데 장막이 아마 속에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아쉽네요 종류에 있었군요 연회를 여시오 연회를 여시오 근데 연회를 안 열어도 돼요 아 열어야 돼요 여강 오수춘이면 얼마야 이게 1200원이 날아가? 와이씨 으아아아 돈이 썩어난다 진짜 애들이 충성도가 좀 잘 떨어지는 것 같지 않아? 딴 버전보다 네 뚝뚝 떨어지네 손자 양추 손자 양추 오해의 보모들 찾아서 예정 네 그래도 워어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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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색같은거는 보통 보물로 안치고 무기일꺼야 8000 어 붙었어요 다행이다 7000 11000 16000 아 군량이 없어 55000 14000 7000 26000 남았네요 자 이거 토성 부수지말고 자 어떻게 할거냐면 이렇게 싹 돌아서 공격 유비로 중개 중개 화개 관으로 일단 여기 중개 중개 화개 중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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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고 화개 중개 중개 화개 이렇게 갑시다 네 증규가 지금 최고 80 몇 자리가 최고예요 너무나 슬퍼요 그러니까 다 애들이 말하는건 다 실패야 뭐 조언이라고 해주는데 도움이 안됨 여기서 제가 갈근이가 있으니까 갈근이를 둥려면 되지 여러분 갈근이가 있잖아 갈근이 정치 90 지략이 82밖에 안되네 아니 제 갈근을 너무 무시하는데요 82야? 어 89 5번 어 대체적으로 지략이 높은 애들이 없어 아이씨 수능이나 대학 90대야? 수능이나 대학 90대야? 과가 100일 법정 100일 가오 100 다 조조잖아 주유 98 수능 97 사마의 96 사마의 제야로 떨어졌다 잘하면 먹겠다 순유 전풍 노숙이 53이구나 아 아까 노숙 먹었어야 했는데 아닌데 활기찬 약하 불량이 떨어져서 오해병사에 징별해야 됩니다 730 겨우 먹을라고? 수고 아 이더미 수고야? 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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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다행인 건 유표가 우리를 안 때리는 게 다행입니다 유표 때리면 큰일 나는데 뭔가 성향이 있나 봐 유표도 조조 때리면 되거든 AI 성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손책은 밑에 쪽으로 가려는 성향 유표도 마찬가지고 신장에 5만이 대기하고 있는데 강할 3만이랑 조조를 안 때리네 그쵸? 성향이 있는 것 같아 뭔가 역사대로 하려는 15,000이